그런데 앞서서 카모트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카모트 효소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효소, 효소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생명의 불꽃이란 만큼 우리 인체의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효소 중에 이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우리 몸을 갉아먹는 세균이나 또 염증에 대항해서 항균, 항염 작용을 하고 또 세포동은 물론 면역력에도 관여해서 무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효소의 중요한 역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 흡수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화효소예요. 이 소화효소가 충분해야지 필요한 영양소는 쏙쏙 빼서 몸에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물질은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서 체중 관리도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연 발효 효소인 카모트 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 원통을 몸이라고 하고 아래는 물, 위는 기름이 떠 있는데요. 카모트 효소를 넣고 20분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위에 떠 있는 기름과 카모트 효소가 함께 덩어리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카모트 효소가 기름인 지방을 흡착해서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카모트 효소를 먹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는데 아까 그렇게 지방이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 여성분들의 고민. 나이살. 그런데 나이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효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세포를 활성화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도와주는 촉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소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살 자꾸 찌는 거죠. 실제로 노년기에는 청년기보다 소화효소 분비성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는 연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생의 효소를 매고 싶음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여성들의 나이살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출입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장인데 장이 건강해야 결국 나이살도 쑥쑥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 건강에 카무트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카무트 안에 이제 있는 저항성 정분은 장에 이로운 유익군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해서 유익군의 성장을 돕습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분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목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다이어트를 하면 잘 안 먹으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면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를 먹으면 왠지 화장실이 되게 잘 가서.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할 때 힘든 게 엄마가 너무 이제 떡볶이, 우동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다이어트할 때가 되면. 그것만 생각나서. 빵, 떡, 라면이 막 떠다니잖아요. 이런 탄수화물 음식의 이유, 정말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1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비만한 그룹은 탄수화물 섭취 빈도가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높았고요. 특히 이 복부 비만 그룹은 짜장면, 짬뽕구 같은 면유 섭취가 빈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잉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이나 팔뚝살, 허벅지살 등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유혜정 씨가 챙겨 드신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 연소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지 않아 비만 예방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